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크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동안 꾸몄던 저희 공사 아니고 물론 좀 화려하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걸로 알습니다 보시면 저희 속초 시계치릿이 속초예요 속초 속초 메이트힐 금괴뽑기 이벤트에 제가 오늘 참여해서 도전해봤는데 아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진짜 이미지 트레이닝 겁나고 와서 했는데 저의 체력적인 한계 그 다음에 신장의 차이 뭐 이런 여러가지 기타이고 저걸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만 그냥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평일에 봐봐 오후 7시까지 오시면 15명을 매일매일 선착순으로 참여해서 무료로 여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저거를 1분 안에 끄집어내게 되면 1억 1억이라는 돈을 그 그 뭐냐고 이벤트 당첨 선물로 포상금? 상금 상금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여기 써있어요 중국말로 써있어요 1억 1억 1억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거짓말인가 뻥인가 물어봤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진짜로 1억 주신다고 하고 일부짓말 날짜가 오시면 989일 남았잖아요 이게 천일동안 하는 이벤트라서 천일안에는 이거 뽑는 사람은 누구든지 1억 1억이지만 이제 뭐 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같은거 떼고 가면 7천만원 전으로 왔다갔다 하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혹시라도 속초 자주 놀러오시고 체력적으로 엄청 강력한 분이 계시면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렸으니까 제 영상 보고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게 되면 맛있는거 좀 사주시면 됩니다 뭐 뭐 논아갖고 뿜빠이 뭐 저희 계좌쓴 주시면 맞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오늘 실패했지만 이게 한 번만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만 도전하는게 아니라 또 원하시는 때 아니지 하루에 여러번 안되지만 평일에 오셔서 뭐 다음주도 되고 다다음주도 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시고 체력 엄청나게 좋으신 분 키가 크시고 금괴를 꺼내실 수 있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기 속초 메이트 찾아주셔서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상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창갑이나 이런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진행하는 그 서약서 뭐 영상 여기서 막 촬영도 하시는데 영상을 뭐 활용하겠다 홍보에 활용하겠다 또는 뭐 그 아무튼 가이드가 있는데 저도 했는데 뭐 돈들고 뭐 그런거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5시간 20분 걸려서 양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는 엉클 케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 케빈이었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